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치킨 플러스에서 파는 치플 후라이드 크리스피 후라이드입니다. 가격은 1500, 아 15900원인데요. 어플로 가서 먹으면 9900원입니다. 진짜 얼마나 먹으면 치킨인지. 일단 앱 이벤트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콜라랑 양념이랑 다 주셨네요. 지금 10월 31일까지는 구독료가 무료예요. 구독료 원래 2000원이기도 하고. 제가 오늘 걸린 거는 좀 튀김옷은 좀 찬 느낌이 있고요. 아마 지점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바삭바삭하고 맛있고. 제가 포장이 안했는데도 아직까지 바삭바삭해서 좋네요. 당당치킨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먹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거 알려줘서 이거 먹는 중입니다. 맛있네요.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랬는데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주니까 그래도 살겠네요. 안 했었으면 진짜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. 문화 생활도 못하고 약간 BHC 치킨 맛이에요. 저는 이런 호라이즈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럼 여기까지 안녕.